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퍼펙트한 밤을 선사해 주신 그녀들이 왔습니다 모두 크레이지 할 준비 되셨나요? 소개합니다 루셀라핌입니다 2,000원 선사하 3,000원 3,000원 4,000원 광주대 서울에 질러 다시 더 길이로 와이들 눈에 미소서 까지 수로 가득찬 파리 파리합지도 않나 가지 말들이거나 다도 같은 상품들 말고 모두가 좋아해 난 오늘 그 사이로만 jumpin' 대단히 서로 위험한 클라이언 동시에 고대하는 사이언 아 아 아 아 톡 오겨서 내는 fire 비키스기 다시 날아 rise it 아 아 아 아 아 아 이즈가 내가 뜨거운 곳이 내 머리가 부여게 무심가 내가 들어 엉덩이 I got you right to die, die 또 막히 가줄게 내가 바를 던지게 제일 위에 예 아 아 떨어져도 돼요 It's high! Drag to me on my way 랑 잘 받아줘 I'm my very day 아 아 아 나의 사랑만 내 It's high! It's high! It's high! 이 노래는 이 노래가 너무 좋습니다. The fire, make it to me, 다시 날아와야 돼 난 난 난 이제는 내가 뜨거운 날씨 널 버릴 것 같아, 이제는 내가 끌어오면 돼 I can't ride, just slide up 더 높이 가질 때 내가 바란 검색은 체험이네 Uh-oh, 방만 좋아, 돼, 돼 Oh, it's time, it's time, it's time, it's time 난 지금 on my way, 갔다 버려줘, 널 버려야 돼 I, I, 빨리 널 만네, I'm on my way It's time, it's time It's time, it's time It's time It's time I can't break it, baby complicate, chish it, rock yes, baby When I finish you, clap, helped me I shall never break it, chacun, break it I can't break it, baby 며인, pr華치로 하orig스로 하 לחó I know it, you can't change i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루스라핀의 김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루스라핀의 가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루스라핀의 사쿠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루스라핀의 호흔트입니다. 네.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저희 루스라핀이 처음으로 전라도 광주에 왔습니다. 네. 이렇게 루스라핀으로서 광주는 더 처음 오는데 맞아요. 처음 공연을 이 광주대에서 하니까 너무너무 좋네요. 반갑습니다. 저희 수업이 진짜 많네요. 그러게요. 뒤에 눈들도 잘 보여요. 잘 보이시나요? 저희? 저희 많이 기다리셨죠? 감사합니다. 맞아요. 저희가 엔딩리려고요. 마지막 진사라고. 마지막 진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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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딱 선선하고 지금 딱 들어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앞으로 갈까요? 맞아요. 이쪽에 계신 분들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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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루스라핀 퍼니까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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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세요? 저희 이쁜가요? 네.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저희도 사람이 진짜 많네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도 엄청 많아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오늘 아무도 안 맞히고 조심조심하게 즐겁게 놀아봐야죠.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그 네. 궁금한 게 하나요? 네. 제가 궁금한데 요즘 미쳐있는 거 네. 미쳐있는 게 뭐가 있어요? 미쳐있는 거? 요즘 미쳐있는 거? 의리가 미쳐있는 것도 있잖아요. 맞아 맞아. 저 오늘 광주에 와서 떡갈비를 먹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떡갈비에 미쳐있는데 맞아요. 여러분들은 뭐에 미쳐계신가요? 지금 네. 오! 뭐라고요? 뭐라고요? 네. 귀 있는 분들은 뭐에 미쳐있을까요? 네. 안 들린대. 뭐 한 번 더. 뭐에 미쳐있을까요? 네. 네. 정답이에요. 네. 네. 저희한테 미쳐주시는 만큼 저희가 함께 미칠 수 있는 곡들을 많이 많이 준비했거든요. 오늘. 맞아요. 네. 바로 다음 곡이 정말 함께 미칠 수 있는 노래인데 저희와 미칠 준비 되셨나요? 네. 미칠 준비 되셨나요? 네. 좋아요. 좋아요. 같이 외쳐있어요. 같이 외쳐있어요. 같이 외쳐있어요. 한 번 연습해 볼까요? 시작. 오! 완벽해요. 목소리 크게 할 수 있나요?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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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바로 가볼까요? 다들 미칠 준비 되셨나요?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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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게 가능해요. Pepín스! iscnd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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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따라따라 따라따라 따라따 내 심장은 감긴 막 BPR같이 손댄가 like 피카츄 백만 홀트점 It's a pumpkin I never thought you were missing 미쳤던 캔디 새싱 빛과의 청년들 갱신 내 방에서 꿈을 그리는 같이 갈릴레오 스스로 심판은 매일 저 속에서 족경이 미칠 안 했지 너는 미칠 안 했지 난 이틀 재 미칠 안 했지 craz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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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 like an angel Just like crazy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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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야위 올 때가 자격이 열리 올 때가 자격이 열리 올 때가 자격이 열리 올 때가 자격이 열리 I keep the face, becman 미치지 못해 to me 더 이상 내 끌린 맘데 거짓이 맘은 하지 무슨 밈이 또 무슨 가치 이다는 것들과는 이제는 그럼 니의 말은 결실이 내 힘을 다스라도 더 panicking 다스러진 밤에 매일 저 속에서 좌단은 미치다 할지 몰라요 가로짓다 온 적게 난 그런 짓지 I could look an angel dressed like crazy I could look an angel dressed like crazy I could look an angel dressed like crazy 외치지는 아멘 이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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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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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윤균씨가 골라주세요 제가요? 네 뭐라? 이쪽 이쪽 분들 이쪽 이쪽 분들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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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해주세요 지금 보이는 사람 한 번 맞추세요 안경 안경 끼신 분 방금 저로 눈 맞추신 분 네! 네! 이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무슨 과실까요? 무슨 과세요? 고등학생이세요? 고등학생? 고등학생이세요? 고등학생이? 고등학생이요? 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김재현이요? 대현이요? 네! 김대현님에게 결심을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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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마지막! 에트레이션 돌려드리겠습니다 아... 모델한테 돌려주시네요 그러면 제가 이쪽에서 벗겠습니다 여러분 안전 조심! 안전 조심! 조심하세요 저기 뒤에도 있어요 뒤에도 맞아요 사랑! 저희 그쪽에 있는 힌띠 맞아요 맞아요 무슨 거에요? 국제학교요? 사회복지 사회복지 이름이에요 사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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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누님 사누님 선물해 주겠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 저희 무대가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네 끝까지 함께 즐겨주실 거죠? 아까마다 더 큰 목소리를 같이 돌려주실 거죠? 좋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다음 노래를 위해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맞아요 벌써 센스 있는 분들 몇몇 펴셨 뭐야 눈찍은 왜 이렇게 빨로 오늘 완벽한 답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클래시를 켜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너무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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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뻐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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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뒤에 동대도 더 들리시죠? 함께 즐겨주세요 네 좋아요 그럼 광주대 학생들과 컨택트한 나이스 함께 보내볼까요? 좋겠습니다 네 진짜 너무 귀여워서 ân 좋아 광주대 설정 한글자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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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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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왜 안 오셨어요? 왜 안 오셨어요? 왜 안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은 루키자 게임 안에서 제일 좋아하는 노래 뭐예요? 스마트? 스마트요? 스마트요? 또 다른 것도 있지 않아요? 더 그레이 머메이드야? 진짜?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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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재미있으셨죠? 이지! 윈! 이况pan.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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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유쌤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 감사합니다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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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forgiven I'm a villain I'm a I'm forgiven I'm a villain I'm a 자신의 기억에 I'm forgiven 나랑도 나만 같이 가죠 my I'm forgiven girl 나랑도 나만 같이 가죠 my I'm forgiven boy I'm forgiven I'm forgiven I'm forgiven 단계 위로 남겨지는 우리에게 나랑도 나만 같이 가죠 my I'm forgiven girl I'm forgiven I'm forgiven I'm forgiven I'm forgiven Let's die a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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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rock shit if you wanna shit it Don't have my own chance Let's get started let's get started 미래 그 앞에 세게 떠나의 소리 신념인 줄명 나의 villain I'm not the same there and I play my black girl Oh for giving yes I'm a baby 힘 없이는 전야만 했단서 마라 아라멘 바라멘 아라멘 얼어볼 젖국도 없어 용순아 비닐 난 감기를 견로 Watch me now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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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forgiven I'm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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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a I'm a I'm a 나랑도 나만 같이 가죠 my I'm forgiven girl 나랑 자 너만 같이 가자, my unforgivin' girl unforgiv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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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 위로 남겨지는 우리 애들 나랑 자 너만 같이 가자, my unforgivin' girl unforgivin' I'm a villain unforgivin' I'm a villain unforgivin' I'm a villain unforgivin' I'm a villain I will never be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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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forgivin' I'm a villain 나랑 자 너만 같이 가자, my unforgivin' girl 나랑 자 너만 같이 가자, my unforgivin' boy unforgivin' I'm forgiven I'm forgiven 한 개 위로 남겨지는 우리 이젠 나랑 자 너만 같이 가자, my unforgivin' girl 드리구 Uh, 따고 앵코던 안 들려요, 뭐라고요? 앵코던 안 들려요, 뭐라고요? 앵코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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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쉽긴해요 저희도 같이 즐겨주신 덕분에 진짜 너무 아쉬워요 이대로 가기에는 맞아요 또 오늘 멀리 왔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기대를 주셨고 맞아요 이대로 가는 건 아쉽죠?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혹시 듣고 싶은 노래 계세요? 이푸푸라고요? 이푸푸 노래 좋긴 하죠 네 이렇게 이푸푸를 듣고 싶은 노래가 많으니까 저희 딱 마지막 곡으로 이푸푸? 네 들려드리기 전에 한 명씩 소감을 말해볼까요? 저요 네 저부터 가겠습니다 저희가 진짜 처음으로 멘탈을 부르면서 광주 로그 되었는데요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맛있는지 너무 많고 광주 너무 예쁘고 사실 저랑 지아는 내려온 김에 담양도 같이 갔거든요 네 너무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꼭 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시니까요? 네 네 그러면 저희 마지막 곡까지 즐겨주시고 안전하게 귀엽게 안전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통화! 네 광주대 이렇게 와서 공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뻤고요 같이 즐겨주셔서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광주의 첫 인상은 떡볶이가 너무너무 맛있었고 광주대가 짱이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광주회는 처음으로 왔는데요 이렇게 좋게 좋게 당겨주셔서 너무너무 저희도 재밌었고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저희를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오늘이 여러분의 핵센세월의 특별한 추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불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주대 짱! 네 광주대 오늘 재밌었나요? 재밌었나요? 감사합니다 저희 핸전외림이 피어나라고 했는데 광주대 여러분이 혹시 오늘부터 피어나 보시고 네 그러면 피오나! 오늘부터 피오나 될거죠? 감사합니다. 그럼 마음에 보일 때는 피오나로 배송 완벽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스트라핑으로서 광주의 첫 무대를 광주대학교 대동제에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 또 오는 길이 생각보다 더 멀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이 무대가 더 재밌고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 즐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리스트라핑이 대학생활 너무너무 응원하니까요. 항상 화이팅 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까지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같이 붐붐붐 하실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마지막 곡의 방금 신나게 가봅시다.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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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